방송인 강호동이 SMCNC의 이사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SM컬처앤콘텐츠가 이번 달 열린 경영위원회를 통해 회사 소속의 아티스트 강호동을 이사로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MCNC는 SM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내 대표 기업입니다. 강호동은 1993년 연예계에 데뷔하여 30년 가까이 국민 MC로 활약해왔습니다. SMCNC와는 2012년부터 함께 성장해온 대표 아티스트로 이사로서 회사의 비전과 가치를 대내외로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MCNC 남궁철 대표는 강호동 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능인이자 SMCNC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라며 그의 다양한 방송과 예능에서의 활동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역량이 광고, 콘텐츠, 여행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SMCNC의 매니지먼트 부문에는 강호동을 포함한 다수의 MC, 방송인, 연기자들이 소속되어 있어 이번 강호동의 이사 선임이 회사에 어떤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